이거 말씀하실 때 조금 부자연스러웠거든요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꿀게요 I can see many different brands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? I can see many different brands 해보시겠어요? I can see many different brands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우세요? 이게 더 괜찮으시고요 그럼 이걸로 사용하시고 Also I can try some cosmetic samples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? I can try some cosmetic samples 어떠세요? 괜찮으시고요 이 정도 내용이면 괜찮아요? 부자연스러운 부분 고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신가요? 괜찮으시고요 넘어갈게요 괜찮으시고요 그리고 이 정도는 이렇게 이렇게